방탄소년단과 대한민국의 대주민 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공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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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OST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? 어댈 수가 있냐? 주름기 참 잘하시더라고요 사탕이 내 입으로 15개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금 방대기가 아직까지 아파요 레몬 연기가 일품이었지 어 왔다 왔다 아 예 좋습니다 가사로 알아보는 노래 방탄소년단 실패할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멋지게는 선사입니다 맛있는 까나리인가요? 맛있는 까나리 까나리 아니 우리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합치면 그렇게 먹으니까 저거요? 저거요? 왜 오늘의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주세요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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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1998년에 핑크레이어 이제 1집 앨범 후속곡으로 나온 노래 정국이 2살 때 많이 아는 노래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요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자 보악시다 수산은 보악시다 아 빠바바바바받 빠바바바바배 빠바바바바바밭 아 바로 한 번 가보죠 바로 한 번 가볼까요? 오케이 자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Let's go! 살리겠, 살리구 뭘 살려? 이 본을 아는 이 번을 안 아는 살리지 살리구 5苏 이것 봐, 나를 한 번 찾아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한 번쯤 난 나를 모르겠어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널 위해 난생정 치마도 입었어 이거 성공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? 두번째 도전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! 니가 안되면 찬스잖아 솔직히 나를 상상해봐 널 위해 아니야 상상해봐 나를 상상해봐 반한다 뭔 뜻이었는데? 솔직히 반한 야 찬스 써 찬스 써 자 가자 30초 안에 반 스타킹 벗깁니다 야 발로 하는 거면 진영이야 발가락이 왕제 야 이 형은 발가락으로 파피할 수 있어 대단하다 꽁지딱지 꽁지딱지 말인데? 공각되고 있는데 괜찮아 형 상상자 매력 없는데 야 다리털이 다리털이 남자야 준비 스탄 지금 저거 이거ře 형 발가락으로 마법을 하네 형 발가락으로 쩔어 출 수 있어요?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자 렛츠고! 어제 본 영화 담당처럼 아 장면 아니래요 아 장면이 아닌 거 같아 처럼인 거 같아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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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약간 뽀뽀 관련된 거였어 내형이 입맞춰져였어 아! 형! 안 와서 입맞춰져라는 거 아니야? 아 뭐 안 와서 입맞춰져 안 와서 입맞춰져 그래 뭐 안 와서 입맞춰져 안 와서 입맞춰져? 아 진짜 현빈처럼? 그러니까 봐봐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만나서 입맞춰져 조용히 입맞춰져 이런 거 아니야? 조용히 입맞춰져? 아니야 입맞추고 입맞추고 집에 가자 입맞추고 나랑 밥 먹을래? 뭐하고 싶어 도대체? 뭐하고 싶으니라 뭘 본 거야? 입맞아 입맞추고 싶다고 말해줘 형 이거다 나 여기까지 가볼까? 야 안 돼 이따 찬참 쓰자 야 남중이가 뽑자 남중이가 이 단어가 너무 고난다 야 자리 바뀌면 지금 맨북에다 아 뭐 어차피 어떤 걸 뽑으나 꽝 꽝 걸려도 꽝이 뭐야 꽝 꽝이 뭐냐 뭐야 제 인생이 꽝이에요 이미 소년지 숙년지 모르겠어요 이미 소녀지 노래가 소녀지 숙녀 아니야? 아니 아니야 뭐가 돼버렸대 숙녀가 돼버린 거 아니야? 아니 돼버린 숙녀야 야 숙녀야 확실해 너의 마음속에서 일단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가면 일단은 성공이야 진짜 진짜 여섯 번째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케오케오케 내 사랑 이제 뜨래요 아! 뭐하냐! 이제야 눈을 떴다고! 이제야 눈을 떴다고! 눈을 떴다고 눈을 왜 못 뜨니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일곱 번째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! 자! 내 사랑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어요! Call me, call me, call, call me, call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지금 이 꿈에 너의 꿈을 놓을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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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답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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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지금 이 순간 너는 야! 찬서! 찬서! 마지막에 헷갈려 아! 야! 뽑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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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단 B 파트가 문제야 B 파트 형은 제가 썼어요 그래? 그럼 네가 B 파트 꼭 뽑아 꼭 뽑는다고 뽑아 아니 야! 비슷하게!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! 빨리 야! 뽑아 잠시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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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외우는 거 진짜 못하는 거야 자! 너의 마음 속에서 눈을 봐 내 사랑 이제 눈을 뜬 거야 눈을 뜬 거야 눈을 뜬 거야! 눈을 떴다고! 가겠습니다! 여덟 번째 도전 스타트!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모른 척 망설이지 말아줘 사랑한다 말하기엔 어색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새 숙녀가 돼 버리 아! 어느새! 어느새! 어느새는 했잖아요!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삐! 야! 봐봐! 야! 봐봐! 아홉 번째 도전 성화자 스타트!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숙녀가 돼버린 건 지금 이 속 난 나의 품속 지금 이 속 난 나의 품속 지금 그 다음을 몰라요 아이씨 몰라서 지금 해야 돼 나 믿어? 나 믿어! 아! 왼쪽! 왼쪽이야! 야! 잠깐만! 간다! 야! 뭐 자식은 뭘 써야 돼? 와! 말했잖아 한 손을 다시 얼굴 위에 젤리 두고 손 안 대고 먹겠습니다 본인의 리더가 잘 닮는 사람이 한 번 해보자 그렇지! 야! 그래! 이 찐! 이 찐! 이 찐! 이 찐! 이 찐은 손 안 대고 발로도 먹을 수 있어 그래! 자! 봅시다 조심하세요! 확 떨어지니까 자! 저게 바로 이팅 바이브레이션 조심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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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내밀어요! 철 내밀어요! 철 내밀어요! 내려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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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다! 뭘 잘 알아! 바로 내려온다! 바로 내려온다! 바로 내려온다! 코에 기름 있는 게 아주 유리하고 있네! 아! 자! 이거는! 이거는! 제가 한 번! 제가 한 번! 이거는! 지민이 형이 잘할 것 같아! 지민이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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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! 켜! 좋아! 좋아! 거기다 왔어! 조심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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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되는 너의 품 속에 마지막 도전! 스타트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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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님!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바라게 할 생각에 난 생춤지만 더 입었어 수줍은 해수를 빨아서 아! 뭐야! 아! 이거 아니야! 아! 뭐! 마리아 투전 할게요 할게요! 할게요! 마리아 투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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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투전이니까 집중해서 통화하자! 알겠지? 참악 효! 네! 음악 주세요! 마리아 투전! 갈게요! 수줍은 해수... 가라! 2, 3, 4!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나를 화나게 할 생각에 난 생춤지 마들 입었어 수줍은 해수를 보면서 모르는 척 망설이지 말아줘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날 안고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날 봐 언제나 너의 눈 속에 아직은 어린 내 모습 사랑한다 말하기엔 어색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숙녀가 돼버린 걸 내 사랑이 이제 눈을 뜬 거야 고! 고! 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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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은 너를 위한 거야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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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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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지금 이대로 너의 품 속에 나를 데려가줘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 마지막에 우리 슈가가 네? 사기! 사기 쳤죠? 무슨 소리지요? 그래서 7잔 중에 단 한 잔만 저희가 벌칙 자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왜? 그래 어쩔거나 틀릴 건 사실이니까 솔직히 나만 아니면 되잖아 나만 아니면 돼 7분의 1 확률이야 그래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 여러분들 방탄 노래방 어땠어요? 진짜 피가 말리네요 피가 말려요 나 이 노래를 못 잊을 것 같아 진짜 저희가 가사 백소리로 바꾸겠습니다 나 컬러링으로 선정해놓을 것 같아요 네 음료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합포 시작 합포 시작 합포 시작 저 1번입니다 1번 4번 4번 뭐야 내가 빨아야겠다 평균에 쫙 빨아주세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아메리카다 하하 갑시다 하하하 하하하 까나리의 왕자다 혈당 하아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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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